사랑이들 반가워요. 오늘은 이틀때 어제 야외 방송하고 푹 쉬고 푹 자고 10시쯤 9시 56분쯤 지금 숙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와요. 오늘 야외 일정은 다 취소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사실은 글리코상 있는 도톤보리 가가지고 야외 크루즈를 타려고 했거든요.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하늘이 어둡진 않은데 야외 크루즈를 미리 선불로 예약하고 타는 거라가지고 크루즈는 취소하고 우선 큐즈몰 가서 쇼핑한 다음에 아침 먹을게요. 자 오사카 두번째 따라와요. 오버전 복사용으로 야외 참가자 이제 고춧가루 1번 더 이제 고춧가루요. 아, 고춧가루 1번 더요. 아, 고춧가루 1번 더요. 고춧가루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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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크레페로 오렌지 초콜릿 크림 크림 디저트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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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미콤하 콜라보라 인사?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트참이 이뻐서 사려고 했는데 가방은 세트래요 3만원 이거 아까 봤던 거다 근데 핑크스탄이 훨씬 이쁘네 이거는 18,000원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해서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원래 바로 한큐몰 가려고 했는데 탱노지왕 옆에 있는 미호라는 쇼핑몰도 너무 커가지고 보다가 정신 팔려서 지금 12시거든요 한큐몰 가서 1시간 정도 구경하고 그리고 남바 쪽으로 이동할게요 아! 벌써 다리 아파 일본 오면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물건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hmm 탱세 사용 incomprehensible 하까케 더 이쁘다 무슨 Voldemort 고춧가루 도쿄엔즈랑 유니클로 두 개를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인공 잔지 트랙이 있다고 하는데 올라가기 귀찮아서 도쿄엔즈랑 지금 초반에 너무 힘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쁘다. 핑크 하트 이 나스메 우인장이라고 회전식에 대게 대게 아 아아 믿을 수가 없다 진짜 감사합니다 롬 러시안 젤라또 프라페 젤라또 프라페 프라페 스티미르크 롬 롬 롬 여기 텐노우즈역 에서 하루카스 300이네 쇼핑몰이랑 미우랑 큐즈몰이랑 다 연결이 되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갈려가지고 남바로 건너가기 전에 가방 너무 무거워서 더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점심을 안 먹어서 남바역에서 그 시시집을 갈 거라 간단하게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가방에 있는 지금 캐리어에다 넣고 다시 남바로 출발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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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도톰부리는 작은 상점가가 엄청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이야 너무 귀엽다 귀엽다 다이아몬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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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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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